배불뚝이 20대 청년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헬스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럭저럭 열심히 하자 배가 쏙 들어갈 뿐 아니라 식스팩도 생기고 팔뚝도 상당히 굵어집니다. 근육량만 따지면 축구선수나 격투기 선수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런 몸매 덕분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이 상승합니다. 헬스의 맛을 제대로 본 남자는 욕심을 더 냅니다. 더 큰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기 싫은 닭가슴살도 열심히 먹기 시작하고 역기 아령의 중량도 더 늘려갑니다. 운동 강도도 훨씬 높아지고 운동시간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헬창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근육이 거대해질수록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쪼그라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근육에 목숨을 겁니다. 보디빌딩 선수가 될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헬스를 시작한 가장 큰 동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매로 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 힘들지 않게 헬스를 해서 그런 몸매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헬창들처럼 개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싫어하는 몸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창의 역설입니다. 평범한 배불뚝이 청년이 여자가 싫어하는 몸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이유는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설이 아닙니다. 반면 헬창은 대단한 의지력을 자랑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는 진화적 불일치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지금 살아가는 현대 환경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음식 부족이 때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착같이 지방을 몸에 축적하도록 인간이 진화한 듯합니다. 그런데 현대 선진국에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운동을 거의 안 해도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원시사회와 현대사회의 이런 불일치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축적과 관련된 생리기제들과 심리기제들은 건강하게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영양실조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진화한 식탐이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온갖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진화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작동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슷한 가설을 헬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의 이론과 용어로 포장하지는 못했더라도 이미 많은 헬창들이 알고 있는 가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섹스 파트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위에 대단히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헬창에게는 헬창 공동체가 중거집단이며 더 높은 중량을 들어올리는 남자가 근육이 더 큰 남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지위에 대단히 집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헬창의 길에 들어서면 헬창 공동체 안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같습니다. 사냥채집사회에서 남자들의 사냥 공동체는 부족 전체의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헬창 공동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거기서 지위가 높아봤자 여자들에게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과거 환경과 현대 환경의 이런 불일치 때문에 헬창들이 여자들한테서 인기를 잃으면서까지 개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위 추구 성향의 오작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 남자가 지위를 열심히 추구하도록 진화했는데 지위 추구 성향이 진화한 목적을 배반하여 헬창의 역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위 추구 성향이 진화한 목적을 배반하여 헬창의 역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위 추구 성향이 진화한 목적을 배반하여 헬창의 역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